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달의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출판 성안당의 다시한번 날개하소서란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 한 분이셨던 고 이여령 선생님의 마지막 서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여령 선생님이 지은 날개하소서란 시에 해설을 입혀 서문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13가지의 생각에 대한 원고를 더해 책으로 묶었습니다. 13가지의 생각 모두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을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해가 바뀌어도 양진영으로 갈라져 싸움박질을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쳐 주눅둔 가난한 자들에게는 용맹한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풀이 죽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꿈속 조나단같이 비행할 수 있는 날개를 주소서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어 이념싸움을 하는 지식인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공허한 날개를 보여주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개의 소원을 담은 기도는 그칠 줄을 몰랐다. 뒤처지는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마련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하게 날개를 주소서 해가족으로 흩어지고 이혼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원앙새의 사랑의 깃털을 주소서라고 기원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출판 성안당 이여령의 서원시 다시 한번 날개하소서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날개하소서 이여령의 서원시 서문 날개하소서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무서운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은 적 없었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을 300억 달러 해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쏠려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철없는 자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 단에의 헛발을 내딛는 추락입니다. 덕담이 아니라 날개를 주십시오. 비상에는 비상을 해야 합니다. 도끼설인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든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에 처박힌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하게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우리 어린 것들이 다니는 학교 마당에도 황혼이 지고 있습니다. 더 어둡기 전에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날개를 펴게 하시고 갈등과 무질서로 더 이상 이 사회가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여를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하고 오묘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개하소서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날개라도 좋습니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지금 외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의 하소서 읽기 전에 광부들은 어두운 지하갱에서 광석을 캔다. 그 중에는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바라는 보석들도 있다. 땅 속에 묻혀있을 때에는 잡석과 다를 것이 없는 것들이다. 땅 밖으로 나왔을 때만이 비로소 보석들은 다른 돌과 구별된다.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생각을 캐낸다는 뜻이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심사숙고라는 말에도 깊을 심자가 들어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생각의 보석을 지니고 있다. 다만 캐내지 않기 때문에 잠들어 있을 뿐이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생각이나 능력을 밖으로 캐내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어떤 이념들을 머리와 가슴 속에 주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 아니라 세뇌작용이다. 매일 아침 궁성 요배를 하고 황국신민의 맹서를 소리 높이 외치며 자란 나의 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위 눌릴 때가 있다. 그런데 일제에서 해방된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자유로운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이분화된 흑백 논리에 더 퇴치인 사람들이다. 사지가 묶여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생각이 갇혀있는 답답함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를 가둔 사면의 벽을 인식하고 그것을 부수고 나오는 미국 드라마 프리즘 브레이크는 1인극이 되기 어렵다. 사고가 틀 속에 갇혀있음을 깨달으려면 남이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쓴 글이다. 벽을 넘는 방법 360도 열린 초원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두운 지하 갱으로 들어가 남들이 지금껏 보지 못한 빛의 원석을 캐내는 연장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작은 책을 엮게 된 것이다. 그래서 책 이름도 그냥 생각이라고 달았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라는 단어의 앞과 뒤에 여러 가지 말들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고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생각 둘 종소리처럼 생각이 울려왔으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내 책상 한구석에는 작은 종이 한 쌍 놓여있다. 우연히 눈에 띄어 무심코 흔들어 보았더니 뜻밖에도 투명한 소리가 난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으로 매다는 종인 줄로만 알았는데 무슨 금속 같은 것에 도그만 진짜 종이었던 것이다.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이 은종이고 조금 낮은 소리로 울리는 것이 금종이다. 별로 눈여겨본 적도 없던 것이 소리를 내는 순간 무엇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소리는 먼지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일까? 내 손이 닿기 전까지 그것은 하나의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거나 아니면 한 번도 존재해 본 적 없는 그냥 텅 빈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지금 목숨을 지닌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환한 대낮 속을 날고 있다. 아니다. 그것은 양떼이고 구름이고 바람소리다. 높고 낮은 은종과 금종을 번갈아 흔들었을 때 들은 것이 사십여 년 전 알프스 구원을 지날 때 듣던 바로 그 소리였다. 양떼의 방울소리였다. 초원의 구름을 따라 구름 모양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양떼의 방울소리 수백 수천의 방울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울려왔다. 어느 순간 천상에서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차를 세우고 녹음했다. 사람들은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지만 나는 처음 듣는 낯선 소리들 그리고 영영 사라지고 마는 순간의 소리들을 잡기 위해 당시로서는 아주 환상적으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라와 테이프를 돌려 그 방울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바람소리의 잡음만이 가득 들어 있고 풀냄새 나던 그 맑고 투명한 알프스 초원 양떼의 방울소리는 옛날 사진보다 더 색이 바래 있었다. 분명 그 순간들은 그렇지 않았다. 양들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목에 걸린 방울들은 생생한 소리를 냈다. 걷는 리듬에 따라 혹은 풀을 뜯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그 식욕의 음정에 따라 양들은 제각기 높낮이가 서로 다른 방울소리들을 냈다.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 공기가 되고 바람이 되고 물방울이 되고 수정 구슬이 되어 굴렀다. 풀 냄새처럼 향기로운 음악이었다. 음식을 먹는 일이 그렇게 아름다운 방울소리가 되어 올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었을까 우리의 생명의 목에도 그런 방울이 그런 종이 달려 이따금 소낙빛처럼 쏟아진다면 우리의 일상의 노동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 되었겠는가 시인 청마 유치화는 깃발이라는 시에서 맨 처음 공중에 깃발을 단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맨 처음 종을 만들어 올릴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싶다. 종은 육체이고 숨소리는 영혼이라는 진부한 아날로지 때문이 아니다. 내가 오늘 아침 우연히 작은 종을 흔들어 그토록 투명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놀랐듯 처음 종을 만들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그렇게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책장 한구석의 먼지 속에서 침묵하던 소리 흔들어주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그 맑은 소리 더 이상 의미를 붙이지 말자. 종은 침묵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소리를 담고 있다. 우리 육체의 욕망들처럼 풀을 뜯는 양떼에 불타는 식욕처럼 말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는 존던의 기도서에 나오는 산문 가운데 하나다.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존던의 기도서가 아니라 누구나 해밍웨이의 소설 그리고 그 영화를 생각하게 한다. 해밍웨이가 소설을 다 쓴 다음 거기에 합당한 소설 제목을 찾다가 우연히 존던이 쓴 이 구절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존던의 그 말들은 벼락처럼 그의 머리를 쳤다. 많은 사람이 이 종소리를 무슨 축제의 종이나 일상적으로 올리는 종소리로 착각한다. 하지만 존던의 그 종은 조정을 의미한다. 누군가 죽으면 마을 전체에 그의 죽음을 알리느라 교회당에선 종소리가 울렸다. 릴케의 말테의 수기에서도 읽은 적이 있다. 옛날에는 하잘 것 없는 사람의 죽음이라 해도 죽음은 장엄하고 엄숙한 사건이어서 가장 큰 뉴스거리였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조종을 울렸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를 궁금해 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죽은 자를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개를 숙여 슬픔을 표시했다. 그러나 존던은 말한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인가를 묻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종소리 내 죽음의 조종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섬일 수는 없다. 나는 홀로 있는 섬이 아니다. 아무리 홀로 떨어져 있으려고 해도 인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섬이 아니다. 나는 대륙의 일부다. 아무리 작은 모래나 흙덩이라고 해도 그것은 광활한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존더는 말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모래 한 알과 작은 흙덩어리가 바다에 휩쓸려 가면 그만큼 대지는 가벼워지고 작아진다. 오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에서 로버트 조던은 왜 스페인 내전에서 죽었나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 크나큰 생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단 뜻이다. 그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라고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내 대륙안의 모래가 흙이 바다로 휩쓸려 떨어져 간다는 의미다. 그의 고통은 나와 무관하지 않고 그의 생명은 나와 똑같은 샘물에서 흘러온 것이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왜 미국의 젊은 청년 로버트 조던은 그와 관계도 없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여 죽었어야만 했는가. 그 제목이 소설의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아니 종처럼 몰리게 한다. 침묵하던 소리를 듣고 싶다. 서양 사람들은 방울도 종도 다같이 벨이라고 부른다. 방울이나 종이나 크기가 다를 뿐 서양 것은 그 안에 소리를 울리는 장치가 있다. 말하자면 공이가 내부에서 때려 소리를 낸다. 하지만 동양의 에밀레종 같은 한국의 범종은 밖에서 공이로 쳐야 한다. 몸을 흔들어줘야 소리를 내는 서양의 종과 달리 한국의 범종은 움직이지 않는다. 한자리에 매달려 가만히 그리고 무겁게 그냥 들이워 있다. 그것이 안에서 울리는 소리든 밖에서 울리는 소리든 우리의 모든 사고는 종소리처럼 울린다. 그러나 혼자서는 울리지 못한다. 소설을 소설을 써놓고도 해밍웨이는 그 소설의 제목을 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존던이 쓴 기도서의 한 구절이 그의 소설의 언어를 흔들어준다. 인물과 이야기와 모든 배경의 풍경들을 종소리로 울리게 한다. 이 행복한 우연 해밍웨이는 수백 년이나 떨어져 산 존던과의 만남으로 그의 소설이 종이 되게 한 것이다. 무엇인가가 내 몸을 흔들어주지 않고는 누가 밖에서 공의로 때려주지 않고는 내 안에 고여있는 생각의 소리를 울릴 수 없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더 이상 이 이야기에 긴 설명을 붙이지 말자. 설명할수록 의미를 붙일수록 글은 길어지지만 그 의미는 줄어든다. 백지에 가득 찬 의미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은 검은 문자들로 채운다. 그 공백의 의미를 허물어버린다. 백지 가득 고여있는 그 의미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우연히 흔든 그 종소리처럼 내 내 육체에서도 침묵하던 소리들이 울려왔으면 좋겠다. 사랑 같은 것 정화된 슬픔 같은 것 동그란 점 같은 것 선이 아니라 열도처럼 섬들이 하나로 이어진 그런 점 같은 것 대륙에서 막 떨어져 나온 작은 모래같이 외로운 것을 견디기 위해 그런 생각들을 글로 쓰고 싶다. 내 컴퓨터의 키보드에서 오늘 아침 우연히 들은 그런 방울소리 종소리가 울려왔으면 좋겠다. 바람소리밖에 남지 않았던 알프스 고원 양떼의 방울소리를 담은 테이프를 찾아 리와인드 하고 싶다. 아직도 어느 구석엔가 맑은 소리를 감추고 내 손이 닿기를 기다리는 작은 종들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흔들면 울리는 금종 은종이 남아있을 것이다. 안에서도 치고 밖에서도 치는 종처럼 생각이 울려왔으면 좋겠다. 생각 셋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나무의 한 군데를 톱으로 자르면 동심원의 나이테무늬가 나타난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장작을 펼 때처럼 나무를 세워놓고 자르면 그 동그라미들은 온데간데 없고 물결처럼 흐르는 나뭇결의 곡선 모양만 보일 것이다.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 때처럼 사선으로 비스듬히 쳐보면 동그라미도 줄무늬도 아닌 타원형 파문이 생겨난다. 같은 통나무인데도 자르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전혀 다른 무늬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네 삶의 무늬도 그와 같이 변한다. 슬픔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가난이 풍요로 바뀌기도 한다. 나의 운명 나의 가정 그리고 사랑과 사업 또 이념이나 나의 조국 그 모든 것이 통나무를 자를 때처럼 다르게 변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의 통나무를 잘라보고 찍어보고 깎아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나라로 들어가는 통과 사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적은 영양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는 그것을 처리하는 장치와 방도를 모른다. 그 바람에 비만증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나타나게 된다. 뽀빠이 같은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원천인 시금치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결석에 걸리게 된다. 사람 몸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핸드백을 열어보면 안다. 서랍을 열어보면 안다. 호주머니를 뒤져보거나 신발장이나 옷장을 뒤져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용도가 폐기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이 쓰레기나 다름없이 보관되어 있다. 그중에는 아주 오래전에 잊힌 물건들이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누워있기도 한다. 아이들 물건일수록 버릴 것이 많다. 손과 발이 커지니 작아진 신발이나 장갑도 생겨난다. 키가 자라니 맞지 않는 옷들이 널려있게 된다. 생각도 자라니 어제 읽던 책이나 오늘 갖고 놀던 장난감도 넉마처럼 쌓이게 된다. 버려야 한다. 우리도 아이처럼 매일 자란다. 그러니 조금 전까지 통했던 상식 상식과 지식들이 쓸모없는 것으로 변한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고정관념들 집념이나 원한도 모두 버려야 한다. 지식도 영양분처럼 넘쳐날 때가 더 위험한 법이다. 샘물은 퍼 써야만 샘물이 고인다. 고여있는 지식도 퍼내야 새로운 생각이 새 살처럼 돋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는 흙을 파 우물을 메워갔다. 당나귀는 더욱더 올부짖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정말 그렇다.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던진 비방과 모함과 구력의 흙이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 남이 지늙을 던질 때 그것을 털어버려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곤경의 우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맞게 된다.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뒤 같은 세상이 있다. 불행이 행이 되고 행이 불행이 되는 세용지마 변화가 있다. 우물 속 같이 절망의 극한 속에서 불행을 이용하여 행운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 처럼 남들이 나를 해칠지라도 두려워 말일이다. 한때 인터넷에서 한창 영문으로 떠돌던 이 한편의 우아는 나를 음해하는 지늘기 나를 구해주는 기적의 사다리가 된다는 것 영혼이 높아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생각 다섯 벽을 벽을 넘는 두 가지 방법 벽을 긁는 글 그림 그리움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미로의 그림 달력으로 바꿨다. 그림 달력 하나로 방이 달라진다. 역시 회화는 벽에 의존한다. 벽이 없었으면 벽화는 물론이고 벽에 초상화와 그 많은 그림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벽을 만들었다. 허허 벌판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벽 속에서는 감옥이나 동굴에서처럼 살아갈 수 없다. 벽에 의지하고 벽에 반발하는 앰비버런스에서 회화가 생겨났다. 그림은 벽에 뚫어놓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이다. 창을 벽의 상처라고 말하듯 그림 또한 피가 흐르는 벽의 상처인 것이다. 동양의 족자와 병풍이 모두 그렇다. 사람들은 절벽 같은 공허의 벽을 견디지 못한다. 인도의 설하처럼 벽은 태양보다 구름보다 바람보다 강하다. 오직 날카로운 설치류 쥐만이 구멍을 뚫을 수 있다. 벽은 바람을 막고 풍경을 도살한다. 눈을 가리고 신체를 묶는다. 벽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곳에 구멍을 뚫으려면 날카롭고 빨리 자라는 송곳니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밤의 어둠 속에서 갈고 갈근 색채와 선 그리고 회화의 구도가 탄생한다. 그림은 그렇게 탄생한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히라베 전설에는 회화와 조각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를 밝힌 이야기가 있다. 어느 청년을 열애한 소녀가 그와의 이별을 앞두고 상심하여 눕는다. 소녀의 아버지는 그 청년의 옆얼굴이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따라 그 윤곽의 선을 그리고 색채를 칠한다. 그래서 이윽호 그 청년과 꼭 닮은 릴리프 그러니까 그림과 조각의 중간인 부조가 생겨났다. 그림의 시원이 딸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그림자를 그림으로 조각으로 옮긴 것이란 이야기는 상징적이라기보다 사실적으로 들린다. 벽을 긁는 것 벽에 어리는 그림자 그리고 벽 너머로 사라질 연인에 대한 그리움 그렇다. 긁는 것 그림자 그림 그리움 모두 비슷한 단어 아닌가? 히라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묵매가 처음 탄생한 전설도 그와 흡사하다. 달밤의 풍류를 즐기다 문득 달빛을 타고 창문에 어리는 매화와 그 나뭇가지의 그림자를 본다. 소세한 매화의 실루엣에 정신을 잃었다. 그 그림자를 남기기 위해 먹으로 그 그림자 용각을 그대로 따라 그렸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안 사문화 사군자 사군자 에서 보는 그 묵매의 시작이란 것이다. 에스키모들은 얼음집에서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조각을 한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림을 벽에 붙인다. 현대 회화는 벽 장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위적 비평가들은 목청을 높이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회화는 벽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허공은 그림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이미 회화요, 빛이요, 구도이기 때문이다. 벽에 있기에 시야를 가리는 밋밋한 차폐막이 있기에 그림을 붙인다. 붙인다기보다 뚫는다. 원신의 동굴에서 알타미라 같은 벽화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 동굴을 뚫어 들판의 짐승 숲속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한 것이다. 그림을 붙이는 순간 그만큼의 벽은 사라진다. 오늘 낡은 달력을 떼고 미로에 달력을 붙여놓고 나서 원시인이 최초로 어두운 동굴에 벽화를 그려놓고 좋아했던 것처럼 그렇게 웃었다. 어원적으로도 그림이라는 말 긁는다는 말 그리고 그리라는 말 그리고 그리움 이라는 말 그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 이라고 한다. 따로 떨어져 불리던 그 말들이 하나의 초점으로 합쳐지면서 떼어낸 달력의 벽면 위에는 글과 그림과 그리움 같은 것들이 하나의 관자놀이처럼 뛴다. 아오모리의 벽화 그림은 긁는다에서 나온 말 이다. 그림은 그리움에서 나온 말 이다. 그림은 글에서 나온 말 이다. 일본에 징용 온 조선 사람이 아오모리 탄광의 어두운 벽을 손톱으로 긁어 글을 썼대요. 어머니 보고 싶어 고향의 그리움이 글이 되고 그림이 되어 남의 땅 벽위에 걸렸대요. 아이고 어쩌나 어머니 보고 싶어 맞춤법도 맞지 않은 보고 싶다는 말 한국말 십어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의 언어 배에 붙이면 먹고 싶어 배고프고 귀에 붙으면 듣고 싶어 귀 고프고 눈에 붙으면 보고 싶어 눈 고프고 가슴에 붙으면 가슴 아파 가슴 고프고 마음의 붓으로 그려받친 부처님 앞에 엎드린 이 몸은 보현 시비가의 한 이두 문자처럼 해독하기가 힘든 그리움이 된대요. 옛날 옛적 이 일본 땅에 끌려온 조선 청년이 당광벽을 손톱으로 긁어 글을 썼대요. 어머니 보고 싶어. 그림은 긁는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림은 그리움에서 나온 말이다. 그림은 글에서 나온 말이다. 벽을 긁는 글과 그림과 그리움은 벽을 넘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벽 나는 올림픽 개폐회식을 기획할 때에도 그 주제를 벽을 넘어서라고 했다. 정말 몇 년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무너졌다. 서구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벽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도시든 개인의 삶이든 모든 것이 두꺼운 벽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서양의 폴리스 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히 성벽 안에 세운 도시다. 유럽은 섬이 아닌 대륙인데도 일찍부터 고층화가 이루어졌는데 성벽이란 제한된 도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 옆으로 퍼지지 못하고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동양도 예외는 아니다. 성으로 치면 중국의 만리장성만 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서양 도시국가의 성은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고 그 대립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양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래서 서양의 벽은 아주 두껍다. 나라의 성만이 아니라 개인의 집의 벽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벽이 얇고 허술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서구의 벽은 철저하게 방음이 잘 되는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서양집은 대개 적조식으로 돌이나 벽돌로 벽을 쌓아 만든 것이다. 거기에 비해 한국식집은 가구식이라고 하여 기둥을 세워놓고 집을 지은 비내력 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옥은 벽을 터도 무너지지 않지만 양옥은 집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지하실 문화와 개구멍 문화 언젠가 가스통 바슐라르는 서양 문화를 지하실 문화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하실은 사면이 벽이다. 지하실은 땅 밑을 팠기 때문에 그 벽이 땅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절대로 허물 수 없다. 서구의 문화 예술 정치적 담론과 온갖 음모 그리고 감금도 지하실에서 만들어진다. 나치의 항거한 레지스탕스의 거점도 지하실이었고 나치가 그들을 잡아 고문한 곳도 바로 그 지하실 벽 안이었다. 아무리 절규해도 지하실에서 외치는 인간의 목소리는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샤르트르의 소설 벽을 읽어보면 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에는 지하실 이란 것이 없다. 정 반대로 벽에 구멍을 뚫은 개구멍이란 것이 있다. 개구멍을 통해 사람이나 개는 벽을 횡단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뚫었다기보다 허술한 담벽이어서 어디엔가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이다. 이 개구멍을 통해 궁궐과 사과의 내통이 가능했고 이도령과 춘향이의 은밀한 사랑이 이뤄졌다. 서양의 역사가 벽을 쌓은 지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역사는 거꾸로 벽을 뚫은 개구멍에서 생겨났다. 개구멍이 뚫린 이 허술한 담벽을 인공적인 것으로 디자인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병풍이다. 병풍이야말로 지하실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병풍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얇으며 가변적인 벽이다.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응한다. 부드러운 벽, 생멸하는 벽, 필요할 때 펴면 벽이 되어 공간을 가르고 막고 가린다. 그러다 그 필요가 없어 접어 거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콘크리트 벽 같으면 쌓고 허무는데 큰 공사를 해야 하지만 병풍으로 막은 벽은 손 하나로 쌓고 허문다. 서양에도 스크린이라고 하여 간단히 접어세우는 나무 판대기로 만든 가리개가 있기는 하다. 병풍 같은 가리개의 그 벽은 천재적인 발명가로 알려진 버크민스터 풀러에 의해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구한되었다. 우리가 아코디언 벽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병풍을 한국 고유의 것인 것처럼 말하는가 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 금병풍 같은 것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일본도 알고 중국 중국 알고 있는 미국의 동양학자 맥쿤의 말을 들어보라. 이 지상에서 병풍을 가장 생활화 하고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은 단연 한국 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한국 인이 처음 태어난 공간을 생각해보면 안다. 우리 선조들은 모두 병풍으로 둘러쳐진 산실에서 태어났다. 그러다 돌이 되면 또 병풍을 둘러치고 돌상을 받는다. 그러다 어른이 되어 결혼하게 되면 또 병풍을 둘러치고 의식을 올리고 첫날 밤도 병풍 안에서 치른다. 다 늙어 환갑이 되면 병풍을 둘러치고 잔치상을 받는다. 그러다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도 병풍으로 가려진다. 아니다. 죽고 난 뒤에도 병풍과의 인연을 끊지 못한다. 제산날이 돌아오면 병풍 사이로 이승과 저승이 만난다. 이렇게 쉽게 세우고 허물 수 있는 벽을 만들어 견고하게 우리를 애워싸는 지하실벽을 극복한다. 그것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한다. 화조나 문방구가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병풍이 너와 나를 가르고 인간과 자연을 분할하는 서구의 그 두꺼운 병문화를 탈구축한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 OW GovernTrorks